50분 내에 도착한대! 이거 목소리 바꿔 회사용 목소리로 바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방금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한 사람인데요 네 그 맛이 사랑에 빠진 딸기랑 민트초코칩이랑 섞어가지고 제가 주문했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민트초코칩으로만 혹시 다 담아서 주실 수 있나 해갖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았다 아 민트초코칩 해가지고 이거 다 담아주시겠네요 이게 된대 된대